박진희 막 울고 있었어요 이미 탈락을 실감할 때부터 근데 딱 거기서 이제 드덕이가 손 들고 저 한 마디 할 수 있을까 하더니 자기 무대를 하겠다 해서 눈물이 막 올라오던 게 확 내려가서 그러고 나서 5인 배틀을 할 줄 알고 드덕이 출 때 옷도 막 갈아입었어 다 갈아입었어요 5명이 5인배틀안에 옷도 갈아입고 준비하고 있는데 심지어 컬러풀하고 오셔서 드독이 배틀 끝나고 5인배틀 안에서 컬러풀하게 다 입고 막